뭐 할라고? 이 도미노 피자 도미노? 개 비싼데 할인받아도 비싼거가? 그려 맞어 내가 생각해도 피자 가격 겁나 비싼거 같아 아 됐고 오늘 뭐야? 아메리칸 패티 멜트 피자 가격? 라지 29,800원 특징 지카 패티에 녹인 시즈 4개랑 토마토 들어갔디야 그게 다야? 에잉 미국 치즈버거 맛있나는 피자랴 어? 치즈버거 피자? 그거 딴 데서 팔잖아 니 안해 그래서 갖고 왔지 여기 잭슨 피자 멜팅 치즈버거 그건 얼마야? 23,000원 이건 좀 작은데? 그지?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뇨 넌 나도 쫘다 비싸고 말이야 아 됐고 먹어본거야? 아니 이것도 처음이요 근데 치즈버거 마시면 그냥 치즈버거로 먹으면 되는거 아냐? 기지가 아니구만 너는 뭐 컨텐츠 갖다 버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네 악소리가 말하고 아 좀 일어나서 봐봐 옛날 거 하고 하지 말라며 하.. 최소한 생긴 건 보고 가야 될 거 아냐 알았어 이제 먹어봐 안 그래도 먹을라고 했슈 먹는 거란 근본 있어 기지 내가 어릴 때부터 잘 먹는 소리는 기가매히 아 됐고 맛은 어때 도미노부터 치즈 피자인데 패티 넣어놓고 햄버거랑 우기는 맛 잭슨 피자 맛은 어때? 토마토 소스가 조금 많이 들어가면 미국 치자버거 맛 그럼 둘 중에 맛있는 거 골라봐 도우부터 잭슨 패티 들은 거 보이지? 잭슨 치즈는? 치즈는 도미노가 많이 들었어 토마토는? 잭슨에 드라이 토마토가 들어와서 훨씬 꾸덕하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손이 잭슨 피자 쪽으로 밖에 안 간다